구로구가 저소득 가정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푸드마켓 행사를 열었습니다. 문원일 구로구청장은 지속적으로 나눔의 문화가 이어져 다함께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2일, BC카드와 함께하는 구로구 이동푸드마켓 행사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는데요. 문원일 구로구청장, 구로구민 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중식 제공, 봉사활동 및 식품 나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. 앞으로도 구로구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